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비취 호리입니다. 원재도 비취 호리이고요. 영어명은 제이드 폭스. 1979년 고보수 감독 작품으로 원작은 고령, 작보는 예광이 썼습니다. 전붕, 용구나, 이미외, 고웅, 나열, 고보수 등이 출연합니다. 명나라 영종 때 황제의 신입을 얻은 환관 왕지는 사교집단인 구천선경의 교주이자 의매인 구천낭자와 손을 잡고 북원과 내통하여 영모를 꾸미고자 국내의 지도와 밀서를 보냅니다. 하지만 병부상서 양사기가 그의 음모를 간파하고 또 다른 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나 밀사는 구천낭자에게 잡혀 목숨을 잃고 말죠. 하지만 양사기의 또 다른 밀사와 손암사는 북원의 전령을 습격하여 지도와 밀지를 탈취합니다. 밀탐들로부터 비치오리 손암사는 허리침에 여우 모양의 비치 장식을 달고 다니며 여우처럼 꾀가 많고 무공이 높아 여태까지 한 차례 패한 적도 없고 단숨에 만 양도 쓰지만 때로는 한 양의 살인도 하고 관은 안중에도 없으며 누구와도 쉽게 의형제를 맺는 강호기인이라는 보고를 받은 구천낭자는 그에게도 약점이 있겠지. 바로 의리가 약점이야. 라며 금패를 전하라고 합니다. 소남산의 의형제이자 결혼을 앞둔 신랑 유진성 앞에 구천낭자의 가마가 등장합니다. 십수명이 탈 수 있는 거대한 가마는 마치 배가 무리를 가듯 장정들이 막대로 땅을 밀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천낭자는 본인도 무공이 높을 뿐 아니라 호위하는 4대 천사 그리고 누구도 정체를 모르는 두 명의 호법이 있습니다. 그의 호법 임독과 거목 등 4대 천사가 위진성에게 구천성경으로 초청하는 금패를 건냅니다. 쉽게 응할 리 없는 위진성. 하지만 구천사자들의 무공을 당하지 못하고 납치됩니다. 구천당자는 또한 소남산의 옛 정인이었던 밀봉화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즈음 소남산은 버신 철수 전하와 함께 고급 기루 안락화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의형제 위진성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강호에서 소식이 가장 빠르다는 알라바로 온 것입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해집니다. 색다른 손님이 나타난 때문입니다. 그 손님은 증천연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루에 나타난 여인. 그녀는 남편을 찾으러 왔다고 합니다. 한 손님이 여자가 어떻게 이런데 왔냐면 놀리자 그녀는 팔찌에 감췄던 완천검으로 그의 혀를 자르고 덤벼드는 그의 동료들을 험신 두드러 팹니다. 보다 못해 전화가 나서고 격투를 벌이는데 그의 왼손이 철수인 것을 본 증천연이 하마터면 남편의 친구를 죽일 편 했네요. 라며 손을 거듭니다. 그녀는 위진성의 약혼녀였던 것입니다. 상황이 마무리되자 소남사는 안나과의 기생 미랑의 아들 상례를 불쌍히 여겨 그를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상례는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지 그의 비치장식을 훔칩니다. 그리고 총관에게 갖다 주자. 총관은 그에게 은자를 주고 다시 그 비치장식을 어떤 여인에게 건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상례는 여인의 손목에 찬 금팔찌를 똑똑히 보죠. 그때 밀봉화가 나타나서 소남산에게 그 아이가 훔쳤더군요 라며 비치장식을 돌려줍니다. 밀봉화의 청에 소남산은 구천선경으로 향하고 철수전화, 증천연, 상례가 은밀히 뒤를 따릅니다. 구천당자를 만난 소남산 하지만 천잠사로 만든 그물에 갇히고 맙니다. 몰래 숨어둔 상례가 그를 구하고 소남산은 거꾸로 밀봉화를 그물에 가두고 빠져나옵니다. 분노한 구천당자는 밀봉화에게 독이 묻은 초창을 던져 상처로 입히고 7일 안에 소남산을 칠괴산으로 데려오면 해독제를 주겠다고 합니다. 객잔으로 돌아온 소남산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리고 전하와 증천연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전하가 묻습니다. 어떻게 천잠사 그물을 빠져나왔나? 그의 물음에 뭔가 수상함을 느낀 소남산. 그때 밀봉화가 다시 나타나 알라과에 가서 진짜적인 누군지 알아보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듭니다. 비치오리 소남산이 알라과로 가보니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주인 역시 마찬가지로 쓰러져 있습니다. 나를 거역하면 전부 죽는다. 라는 구천낭자의 경고문이 보입니다. 그때 꼬마 상례가 내가 훔친 여우 모양의 비치를 알라과 주인에게 주었을 때 증낭자와 똑같은 금팔치를 찬 여인이 그걸 받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때 벽장문이 열리며 금팔치를 찬 여인의 시체가 보입니다. 마차를 몰고 돌아가는 소남산. 마차에 실린 약혼자 위진성의 시체를 본 증천연이 마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한참 후 돌아온 그녀는 아무도 모를 곳에 그의 시체를 묶고 왔다고 하죠. 의명자의 복수를 위해 칠괴산으로 향하는 네 사람 소남산 철수전화 증천연 그리고 상례 구천낭자의 가마에 오른 소남산 그런데 가마에는 온갖 기관장치가 되어 있어 소남산은 옴짝달짝을 못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가마 밑으로 숨어둔 상례가 기관을 멈추고 소남산은 위에서 상례는 밑에서 공격을 하여 구천낭자를 쓰러트립니다. 그런데 증천연이 다가와 소남산의 여우 모양의 비치장식을 손에 잡고는 도견을 뿌립니다. 중독되어 쓰러지는 소남산과 상례, 이를 본 철수전화와 증천연이 싸움을 벌입니다. 전화가 왼손에 낀 철수에서 수많은 암기를 쏟아내지만 결국 증천연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어 나타난 뜻밖의 인물, 죽은 줄 알았던 위진성이었습니다. 유진성과 증천연은 구천낭자의 비밀 호법이었던 것입니다. 구천낭자를 없애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했던 것이죠. 한데 유진성이 너처럼 의묘한 여자는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며 증천연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중독되었던 소남산이 몸을 일으킵니다. 역의 역, 그는 자신의 비취장식의 도견이 든 사실을 알고 그조차 가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원앙원을 사용하는 위진성과 혈투를 벌인 소남산은 결국 그를 쓰러트리고 상례와 함께 발길을 돌립니다. 이제 밀서를 양대인께 전하고 선경에 붙잡힌 노예들을 풀어주면 우리 일은 끝나는 거야. 협객은 공명정대해야 하니까. 비취허리란 주인공의 벌어입니다. 허리에 여우 모양의 비취장식을 달고 다니는데 호리란 굳이 나눔은 여우와 승냥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여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여우처럼 꾀가 많아서 붙은 별명이죠. 고령이 각본을 쓴 만큼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예측불허의 반전이 있습니다. 구천낭자는 가만을 타고 다니는데 땅이지만 배처럼 노를 저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연검을 쓰고 적수인 위진성은 원앙월 또 용군안은 팔목에 찬 단검 완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고웅은 각종 기관장치가 있는 철수를 쓰는 등 다양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연검에 대한 감이 오늘의 Dodgest 연검 Us 연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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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